회장님. 네. 양 사장님 말이에요. 저한테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, 그렇죠? 뭐 좀 그런 것 같다고. 고민이네. 임원일로 앞으로 계속 돼야 될 텐데. 안 그래도 제 뜻을 오해하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저, 오해라면. 저는요, 당장은 당황스럽다는 거지 영 싫다 소리는 아니었거든요. 그렇잖아요. 우리 나이에 그냥 첫눈에 뿅하는 사랑이 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다 보면 정이 들고 그러다 보면 그냥 서로 의지하게 되고 뭐 그런 건데 안 그래요? 그럼 우리 강 총무님도 양 사장이 전혀 아닌 게 아니시라는 그런 얘기. 그렇죠. 괜찮으시잖아요, 양 사장님. 남자답고 성격도 화통하시고. 그런데 좀 뜸하시더라고요, 요새. 애들 말로는 제가 너무 철벽을 쳐서 그렇다는데. 여자 마음을 잘 몰라, 남자들은. 눈치가 아직 빵꾸야. 아, 저 강 총무. 그럼 언제 내가 양 사장하고 식사 다리 한 마리 할까요? 아, 예. 뭐 매일 먹는 밥보다야 술자리가 나을 것도 같고. 아, 그런데 바쁘시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. 아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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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